고겸이가 이렇게 장면이 들었다가 이쪽으로 좀 도는 게 낫나? 얘 유튜버 진짜 귀엽다 얘. 진짜 같아. 진짜 같아. 얘 진짜 귀엽다. 진짜. 편해? 약간 잘 수도 있을 것 같아. 편해. 편해. 액션. 형. 아까 저기 이따만에 지금. 여기 나와가지고 밑에서 막 짬도 왔는데 나 잡아먹으려고. 나 지금 얼마나 마신 거야. 빈하스는 어디 갔지? 컷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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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. 오케이입니다. 컷. 오케이. 형 한 번 더. 형 우리 언니 한 번 더요. 형 우리. 한 번 더요. 형 우리. 네 한 번 더요. 한 명 더요. 네. 아 이 실체는 재밌는데? 아 재밌어. 아 상하 이렇게 하면 돼. 아 죄송합니다. 아 형 이러고 전화를 버렸네. 다시 하면 돼. 여기서부터 하면 되겠다. 아 이거 안 돼. 아 이거 안 돼. 아 이거 안 돼. 아 죄송합니다. 아니요. 아 아 잘 어울리네. 문의은 먹어서 먹었을 것 같아. 아 그니까. 아 그니까. 아 그럼 왜 이렇게. 그리고 이 를 놓고 할려 그러는데. 네. 네. 여기도 가고. 선생님. 되게 너무 재밌겠다. 방 탈출 해본 적 있어요? 아니요. 아, 채하 쌤도 오고 싶다고 하셔서. 채하 쌤 안녕하세요. 아 근데 두 분 별로 안 친한 사이 아니에요? 어, 아닌데요? 되게 친한데? 그쵸? 네. 컷! 너무 신기한 게 하나 있어요. 내가 보니까 한 두 달 전에 왔었던 그 길 딱 그 길이에요. 여기로 가면 오두막 같은 데도 있고 딱 내가 밥살했던 길이에요. 대박이죠? 너무 신기해, 지금 그래서. 좀 더 들어, 발 더 들어. 오케이. 자, 우리 키만 높이면 되겠다. 빨리 높여봐. 아, 너무 귀여워. 가져올게요. 아, 너무 귀여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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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네 이 헛꽃은, 이 놈들에 헛꽃이 있어야지. 근데 이거 순서를 보여야 해요. 액션. 아, 너무 귀여워. 아, 너무 귀여워. 아, 너무 귀여워. 아, 너무 귀여워. 저도 수업 비는 시간이라. 기분은 좀 나아지셨습니까? 아침엔 좀 놀랐는데 괜찮아졌어요, 이제. ㅋㅋㅋ 갑자기 continuing 피해를 때렸어요. simplinet 85 zu 8 여기 예전 bred. breakfastudiçe 아침 cuando 다 다 같이 bo Grande fa Game. 아침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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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